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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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의장의 발언도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FOMC의 쇼와 제롬 파월의 입, 함께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내일 모닝벨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뉴욕 증시 리노. 박사님, 요새 뉴욕 증시에서 리노라는 단어가 뜨겁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신용어, 신경제용어 새로운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뉴욕 증시의 새로운 키워드를 이해하는 것은 뉴욕 증시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의 키워드는 단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FOMO. FOMO라는 게 FOMC가 아니고 FOMO. 비슷해요. 네, 살짝 다르죠. Fear of missing out. 나 혼자만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YOLO. You only live once. 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소비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금리 인상 속에서도 미국 경제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 이것도 뉴욕 증시의 키워드인데 이 두 가지는 그런 대로 좀 알려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 뜨고 있는 용어는 리노입니다. 리노라는 것은 Recession in name only, 문자 그대로 하면 이름 속에서만 박혀 있는 경기 침체.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 침체한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이름 속에서만 계속 계속 경기 침체 얘기가 왔는데 실제로는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겁을 냈던 사람들이 경기 침체는 말뿐이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투자를 더 늘리는 그래서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지금의 경기 뉴욕 증시의 어떤 랠리는 바로 리노랠리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현재까지 교과서에 등재된 용어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뉴욕 증시에서는 리노 현상에 따라서 주식 투자가 훨씬 늘어나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나 혼자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포모 현상에다가 이 인생 한 번 뿌린 거 지금 소비 좀 더 하자. 거기다가 경기 침체는 이름에만 있는 거야라는 이런 어떤 세 가지의 경제 신료 새로운 풍조가 뉴욕 증시의 엄청난 지금 주가 상승을 몰고 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모스크 엑스, 모스크 CEO가 트위터의 로고를 파랑새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은? 그렇습니다. 지금 머스크의 또 한 번의 변심,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각은 두 가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트위터가 17년 정도 됐나요, 지금? 지금 파랑새, 그러니까 자그마한 새가 마치 소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또 트위터라는 말도 그 새가 쥐적인다라는 뜻에서 트위터라는 말이 왔거든요. 올해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아니,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해도 자기 회사가 아닌데 왜 회사 로고까지 바꿔서 회사의 정체성을 뒤흔드느냐. 그동안에 파랑새 트위터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선전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비용을 생각할 때 엄청나게 손실을 자초하는 거다. 이런 시각이 일부에서 있어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머스크의 새로운 혁신의 마인드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여기 X라는 말을 씀으로써 머스크가 노리는 그 어떤 전략적인 고울, 이게 뭘까? 이거 한 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가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 회사의 관련 회사 보면 스페이스X라는 회사도 있죠. 네, 많죠. 그다음에 또 요즘 최근에 XAI라는 회사도 인공지능 회사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요. 이 머스크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많은데 심지어 어떤 자녀 이름에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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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런 스펠링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산 앵커님이 원래 수학 공부를 굉장히 초, 중,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잘했다는 그런 명성이 자자한데. 이 X라는 게 우리 수학에서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함수 배울 때 배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Yイコール 무슨 EX 이게 함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미지수 X부터 사실 먼저 배웠어요. 아, 그렇네요. 미지수, 아무도 모르는 숫자다, 이겁니다. 가지 않는 길. 예를 들어서 2Xイコール 3이면 X는 얼마냐, 이거 푸는 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미지수거든요.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은요. 이 X를 수학에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이 수학자 데카르트입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는 데카르트인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유명한 데카르트. 그 데카르트가 만드는데 수학이요. X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논리가 발전이 된 겁니다. 그렇죠. X라는 개념이 없으면 하나의 식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X를 먼저 집어넣어 놓고 계산하다가 거꾸로 X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의 트위트를 X로 만든 그 뜻은 뭐냐면요. 지금 트위트의 파랑새는 상수다. 이미 나와져 있는 거다. 그냥 150차 문자 전하는 거다. 그런데 테슬라의 뜻은 왜 X로 바꾸느냐. 미지수다. 우리가 다른 조건을 주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어떤 무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미지수 X. 이걸 만들어가는데 머스크의 뜻은 트위트를 단순하게 메신저 회사가 아니라 여기에 금융을 집어넣고. 원래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머스크가 만들었어요. 그 금융결제회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끝만이 아니라 각종 동영상을 집어넣고 또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집어넣어서. 인공지능. 바로 트위트하다가 검색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주요한 정책적 판단도 하겠다라는 그런 머스크의 웅대한 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머스크의 변죽, 머스크가 황당무괴한 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정말로 피곤합니다. 천재가 맞나요, 머스크는? 글쎄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기괴한 인물이긴 한데 그러나 끊임없이 뭔가 변화해 보려고 하는 이런 대목은 머스크의 장점이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X에 담긴 뜻,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 세계로 움직이는 뜨거운 CEO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부동산. 최근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던 시진핑 주석이 지금 중국에서 좀 변화가 보인다고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3년임 전만 하더라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부유라는,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소득평준화 정책을 펴서 주목을 끈 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목 끈 것만이 아니라 중국 경제에 아주 큰 변화를 야기했어요. IT, 잘 나가던 IT 기업도 좀 치고,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명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료에 따르면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 이의 위기는 우리나라의 김현미, 지난 정부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오랫동안 한 얘기예요. 그래서 집이 빵이라면 내가 찍어내겠다. 그렇죠. 그리고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고 사는 곳이다. 투기 아닌 거주다. 그런데 그 시진핑으로 투기 아닌 거주다라는 말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발진을 촉진하겠다. 지금 부동산 입고를, 부동산 투자 소득은 불로 소득이다라는 이런 말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중국의 일반적인 경기, 중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이 과거와 같은 대대적인 집짓기라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도시 지역에는 초과 공급, 또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많이 있고 또 부채 비율도 높고 특히 지방정부의 채무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불을 조금이나마 지펴보려는 것은 내수부진을 타개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외곽 지역의 어떤 주거지 그리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 조건 개선 이런 데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사회주의 경제의 가장 단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때 효율 성명만 생각하면 당의 한 가지 명랭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가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국가주석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면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굉장히 크다. 이를테면 중국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마오쩌둥이 참새를 박멸하자라는 말 한마디 참 좋은 뜻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그것이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점철된 그런 적도 있는데 아무튼 중국의 또 한 번의 변화가 주목을 끕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보이시죠. 2차전지 광풍 에코프로 비롯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박사님 광풍이예요입니다. 요즘 2차전지가 서치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주가가 오르는 그야말로 광풍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주머니에 배터리를 어떤 호신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박 나오는 기원으로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2차전지라는 게 1차전지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그냥 배터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2차전지 1차전지 그리고 2차전지는 충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정권시장의 상장업체 중에 2차전지 관련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지금 전체 시가총액의 무려 20% 이상이 2차전지 관련주예요. 다른 주가는 별로 오를 수도 한데 2차전지 관련주만 폭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B2 신용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신용만 지금 1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신용용자라는 게 빌려서 투자하는데 만약에 흐름이 살짝이라도 바뀌면 저것은 반대매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2차전지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속담이 있죠. 계속 계속 영혼이 커서 하늘 위로 뻗어가는 그런 나무는 없다. 그런 면에서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트윌립 광풍 같은 이런 거로 이어지면 우리 경제가 또 한 번 충격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 FOMC 파월, 뉴욕 등시 리노, 머스크X, 시진핑 부동산 2차전지 광풍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